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같은 나의 연애판타지 운명의 사랑 궁의 모델로 활동하게 된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게임의 유저가 대부분 여성분들이라 여심을 훔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서 조금은 긴장도 되고 그리고 대세 배우들만 한다는 게임 홍보 모델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운명의 사랑 궁은 고대 궁을 배경으로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캐릭터를 육성하는 여성향 RPG 게임으로 여성 유저 게임 습관을 최적화하기 위해 게임 조작을 간소화하고 시나리오, 육성, 소통 등에 중점을 둔 정말 여심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인 궁에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여성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재해석을 한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에선 사랑에 빠진 왕의 모습과 현실의 썸남을 모두 연기할 예정이라 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의 선택으로 게임 속 운명이 바뀌는 게임 운명의 사랑 궁 많이 기대해주시고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이니까 사전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